1. 화장품 2. 화장품 2. 화장품 2. 화장품 3. 화장품 난 빅티널라! 오늘은 지민이와 함께 먹을 수 있는 화장품과 진짜 화장품 대결을 해볼거에요! 지민이 준비됐나요? 네! 그럼 시작! 1. 화장품 1. 화장품 자 그럼 첫번째 화장품 주세요! 안대를 풀어볼까요? 짠짠짠! 우와! 여기 토크로도 있고 슈퍼마리오 슈퍼마리오 알죠? 슈퍼마리오도 있는데 여기 둘중에 하나를 지민이가 고를 수가 있어요 한번 골라볼래요? 네! 어떤거 고르고싶어요? 진짜 화장품 고르고싶어요? 먹을 수 있는 화장품 고르고싶어요? 먹을 수 있는 화장품! 어떤게 들어있을까? lim 왠지 얘가 입이 열려있으니까 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지민이 생각은 어때? 앞에 있는걸로? 짠짠짠! 지민이 뭐 넣었어? 어 지금! 어 지금! 어? 둘다 파우더팩트가 나왔는데 둘 다 겉으로 봤을때 그냥 화장품이에요 잠깐 한번 열어볼까요? 짜잔! 오! 지민이 초콜릿 골랐어요! 먹을 수 있는 화장품 나왔다! 가현이 진짜 화장품이 나왔어요! 우와 지민이! 지민이가 고르신 거 나왔는데? 어때요 맛이? 초콜릿 맛이에요 초콜릿 맛이에요 우리 지민이가 오! 화장품 먹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아 지민이 깜짝 놀랐어요 가현이 옆에서 화장품을 넘길게요 오! 빼줬다! 우와! 어두근 거야! 오 맛있대요 자 그럼 바로 두번째도 한번 해볼까요? 두번째 주세요! 지민아 두번째는 여기 통이 보라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는데 어떤 걸 고르고 싶어요? 이거리로 이거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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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네 안 바꾸고 이거? 네 아 좋아 자 그럼 두번째 한번 열어볼까요? 하나, 둘, 셋! 짜잔! 오! 지민이 지민이는 이게 옛날에 다현이가 만든 라바 립밤이에요 여기 보면 안에 있는 게 이렇게 피 같은데요? 어 피같이 미안해 언니가 이렇게 못나게 만들었다 진짜로? 지민이가 라바 립글로즈를 골랐고 다현은 짜자잔! 시크릿 투 주! 사톨립스틱 어떻게 불어온는데 왜 어떻게 불어온는데 다쳐서 책이 다고 색이나 나왔는데 어 색이나 나왔어 여기 아이린도 있고 로사도 있고 쥬쥬도 나왔는데 다현이가 이걸 뽑았으니까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 발인가요? 응! 입술에! 오오! 되나요? 이거는 색깔은 안 나고 입술이 건조하지 말라고 바르는 거예요 어 근데 지민이가 꽤 마음에 드나본데? 계속 입에 바르고 있어요 지민이 이거 마음에 들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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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요! 그녀는 말이 없었다 맛있다! 자 그럼 바로 세 번째도 주세요! 자! 세 번째는 파인애플과 수박의 대결! 지민이 어떤 거 하고 싶어요? 이번엔 제가 이쪽으로 한 번 해볼게요 이쪽에 있는 수박을 선택했어요 자 그럼 우리 같이 한 번 열어볼까요? 하나, 둘, 셋! 연필? 와우! 다이아는 신비아파트 캔디펜이 나왔고 우리 지민이는 연필펜들이 나왔어요 다양한 알록달록 연필펜들! 와우! 여기 다이아가 먹을 수 있는 종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신비아파트 캔디펜을 써서 여기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어때요? 지민이는 이게 마음에 들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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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말이 없었다 다 그렸다 어때요? 아! 흐르고 있어요! 이거 먹을 수 있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글리서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지민이가 뽑은 이걸로 한 번 그림 그려 볼까 따요! 따요! 이번에는 어떤거 골라볼래요 지민이? 저는..저는 여기.. 근데 여기 봤어요 여기.. 아 벌써 봤어요? 그럼 한번 먼저 지민이꺼부터 꺼내볼까요? 어? 이게 뭐지? 우와! 핑크색! 핑크색 초콜릿이 나왔어요! 너같이 있는 화장품을 골랐네요 지민이가! 자 그러면 다야는 진짜 화장품을 골랐습니다! 이게 진짜 화장품이고 이거 먹을 수 있는건데 색깔이 둘 다 핑크색이죠? 근데 이거.. 슬기로 나뉘게 어 요거는 색의 색깔로 나뉘어져있고 이거는 볼에다가 이렇게 볼터치하는 그런 화장품이에요 다야가 한번 해볼께요 오! 오! 낫겠다! 자 그럼 다음 화장품은 뭘까요? 뭐야? 뭐야 이거? 무섭걸래! 뭐야 뭐야 이거 가방 탱탱해 가방이에요! 오! 지민이가 손수 매는걸 보여주고 있어 오! 지민이 옷이랑 땀이네? 오! 그럼 지민이는 이 가방을 고르는걸로? 과연! 오! 스크린트드 사탕반지! 여기 아래에 보면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눌러볼까요? 알아듬어요 야아아! 지하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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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시크린트드 파티같아요 시크린트드 파티같아요 저, 지민이가 시크린트드 사탕반지가 나왔으면 난 뭐가 나왔을지 한번 열어볼까요? 짜잔 짜잔 먹을 수 있는 화장품이 아닌거 같은데 짠! 으아!!! 봐!! 나 진짜 반지 몇 개야 이거? 아홉 개! 반지 부자가 됐어요 갑자기! 어때요? 약간 레몬 맛이에요. 레몬 맛이 나왔어요! 오! 여기 지금 뺀 상태로 한번 밑에 불빛 눌러볼까요? 디스코 디스코! 지민이 오늘 어땠어요? 재밌어요. 재밌었어요. 그럼 지민이는 다음에 우리 친구들 만날게요. 우리 야친구되 안녕! 디스코 디스코! 디스코 디스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코롱아 나르셔라!